안녕하십니까 낭만연구실 1276호 입니다 토요일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심심하시죠 저도 심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건스톰제 마이크로우지죠 건스톰제 마이크로우지를 전동화를 하고 뭐 여러 번 손을 댔습니다 결국에는 소염기 부분이 너무 길쭉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두툼한 방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소염기 입니다 소음기가 아니구요 원래 칼라파트가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불법개조 이런 말을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정말 정말 힘든데 초딩님들 제발 좀 모르시면 좀 가만히 좀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개조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제가 유튜브 방송 채널에 올려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봐주시고 마음에 안드시면 안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이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두 번 정도 그런 분들 실제로 제가 욕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전 바로 욕고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시면 제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고발하신 분이 무고죄로 500만원 벌금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초딩님들 신고한다고 신고 드립 치지 마십시오 예 넘어가구요 칼라파트가 단단하게 잡혀 있구요 손톱을 긁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빠진 제품이 아니구요 이번에는 소염기 부분을 좀 굵게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착대를 펴주면 제보 길죠 그죠? 제보 나름 폼이 납니다 예 견착대를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장전 노리쇠 부분인가요 이 부분도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구요 음 소음기가 달려 있는데요 앞에 그걸 뗄 수가 있습니다 좀 복복한데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소염기 부분을 제거를 하면 천연 칼라파트가 나오죠 참고로 실제 우지 기관단 총 9mm 탄이 나가죠 이것 자체가 천연 칼라파트입니다 이렇게 된 우지가 있으니 만무 하죠 예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장난감임을 분명 인정하구요 소음기가 있는데 소음기를 단다고 해서 뭐 TV에서 나온거 좀 퓁퓁퓁 나오는 소리가 안납니다 실제 총도 생각보다 더 큰 소리가 나죠 아무튼 뭐 이런 액션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길게 하셔서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면 완벽하게 꽤 폼이 납니다 마이크로우지에 소음기가 다니게 되구요 어 견착대를 펴주시면 아까보다 좀 더 많이 긴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달려있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어 건스톰제 콜트에서 달려있던 스코프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 전동화를 하면서 배터리 박스가 보이는데 이것만 달랑 있으면 보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레일도 붙이구요 두 군데를 붙여 놨습니다 뭐 한쪽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장착을 해주시면요 아직 고정하는 핀을 만들진 않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좀 나름 폼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건전지에 배터리가 좀 없는 관계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실제로 건전지를 넣어주고 눌러주면은 라이트가 비치게 되겠죠 야간에도 즐거운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구요 지금 스코프를 살짝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각도를 기울였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부분을 보고 겨냥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부분일 경우에는 이걸로 조준해서 격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 상태에서 당겨서요 이걸 하고 1인칭 모드로 볼 수가 있겠죠 잘 안되는군요 카메라 다리가 걸려 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조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점이 찍혔다고 해서 이것도 불법이 아니구요 제조사가 이걸 투명판으로 만들고 여기 점을 찍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투명으로 놔주는 것이지 이걸 찍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구요 아무튼 장난감총이 이걸 찍는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초딩 여러분들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에러사항이 있었어요 이 에러사항이 탄창을 빼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인데 이 구멍이 두 군데가 뚫렸습니다 이건 아카데미 과학제 아카데미 과학제 우지 전동권 이었죠 우지 전동권을 버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께 탄창을 얻어와서 건스톰제 마이크로우지에 들어가게끔 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꽉 맞지 않게 끼워지면은 급탄이 잘 안될 때도 있구요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 예 이렇게 완성을 하구요 우지를 조만간 내일쯤이나 한번 더 야외로 가서 좀 격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추우면 좀 그렇게 해보려구요 여기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붙이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괜찮은가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암튼 낭만연구 실천 276호였습니다 나름 이게 뭐 마무리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툼한 소염기죠 예 소염기 말고요 소염기가 달려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코가 뾰족하고 너무 뾰족한 이 소염기라서 좀 보기가 좀 되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두툼해서 뭔가 좀 더 박진감이 있어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장난감 같으시죠 장난감 같으시죠 여기에 진짜 총알이 나갈 일은 만무하겠죠 그런 일은 없겠죠 감사합니다